지구 평화를 바라는 남자 지구 평화를 바라는 남자 하지만 지구 종말을 믿는 여자 어? 왜 원지 씨한테 가까이 다가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적혀졌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무릎에 앉으려고 했지? 두 분 정말 교재하신 게 아닌가요? 살롱 드립 아 에펠탑 1호군요 어우 화려하기 그지없네요 아 인사가 늦었죠? 봉쥬 스바시바 상스럽지만 예의 있는 무례하지만 친절한 차분하게 마시는 귀족같은 시간 살롱 드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자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귀족같은 분이 귀족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저희 살롱 드립에 찾아왔는지 한번 모셔볼까요? 예비 회원님 들어와주세요 스파시바 어떤 시벨론들이 왔죠? 안녕하십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어머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시트다운 플리즈 시트다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신기합니다 우와 나 지금 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어머 일시정지해야지 다시 눌러야지 왜 지게 지게 깊지해지네 진짜 너무 신기해 다시 오 책이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는 오지구 지리는 여행 유튜버 원재하루님 그리고 체코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어? 압차차 두 분이서 약간 커플룩을 입으신 것 같은데요? 지야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오해요 어디서부터 맞춰 해봤죠? 댁에서부터? 아니요 연락 안 하다가 오늘 연락했거든요 각자 입었는데 찌찌뻥이 됐어요? 왔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어? 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 진짜 진짜 말 안 하고 맞아 진심 진짜 진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우리 살롱드립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살롱드립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고품격 토크쇼에 출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롱드립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채궈재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잉글리시 블랙포스트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 잉불 뭐 좋아하세요? 저 뭐 유자차 이런 거 좋아합니다 유자 아 맞다 맞다 두 분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웰컴 티를 준비했어요 아 뭘 해야 될까? 어떤 차를 마셔야 되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 할래? 하다가 둥근 지구를 열심히 여행하는 두 분을 위해서 둥글래 차 반갑습니다 치얼스 치얼스 건강하시고 네 치얼스 왜 저희 사교모임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장조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제가 어떤 점이? 여자분들 연예인분들 제일 좋아해요 진짜요? 어머 갑니다 저희 어떤 점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냄새 맡아보셨나요? 냄새 많이 나더라고 냄새 많이 나더라고 원지 씨 오늘 소원 풀어드리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사늠 사늠 원지 씨 오늘 토크 잘 풀리면 왼쪽도 맡겨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예 아 우리 치얼스 씨는 지구 마블을 제가 엄청 재밌게 봐서 제가 이제 드디어 원지 덕을 볼 때가 됐다 가야겠다 또 1등 했잖아요 이번에 아 그래? 기운이 좋아 기운이 좋아 냄새 맡아볼래? 저 맡아봐도 될까요? 원지 많이 들었다 네 방송쟁이 다 됐다 너 기운이 좋다니까 아 그리고 원지 씨께서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게 있으시다고요? 아 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뭐죠? 이거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댄스 댄스 허벅지 때리는 거요? 예예 이걸 왜 배우고 싶어 하세요? 아 또 약간 뭐라 하지? 브랜딩이 다 되셨으니까 또 그것도 오 되게 있어 보인다 네 브랜딩을 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경망스럽다고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뭐 부탁 안 하는데 제발 소원인데 2023년도에 크고 좀 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 알겠죠 두 분이 만약에 저희 살롱 드립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기꺼이 아 좋습니다 엔진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신 추천서가 있으시다고요? 아 추천서 주시더라고요 아직 저희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내용을 모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두 사람은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비즈니스 커플 콘텐츠를 찍긴 했지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 전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친구 사이입니다 유일한 사치는 커피 마시기 아 두 분 다? 어 왜 내 거 따라해 내 사치? 처음 듣는데 커피 좋아한다는 거? 나 커피숍 사장이었어 옛날에 아 그래요? 그때 처음 듣는데? 그래요? 모르신 난 너 다 아는데? 라떼 좋아하는 거랑? 어? 어? 나는 너 다 아는데? 아니 라떼 좋아하는 걸 안다고 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주된 활동은 유튜브이지만 대세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스타들만 찍는다는 광고까지 모두 접수해버린 종횡무진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은 살롱드립 사교 모임에서 활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두 분 추천서가 있다고 해서 안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네 근데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브루나이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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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와야죠 근데 진짜 이 촬영 때문에 중간에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쵸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그래도 흔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니에요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금 빨리 가서 그러니까 나도 부담됨 아니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못 잡아 두겠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원지 씨는 또 이번에 지구마블 세계여행에서 예예 곽튜브와 빠니버틀림을 제치고 예예 당당하게 1등을 하셨어요 우승 비결이 일단 뭘까요? 우승 비결이 이제 뭘까? 최고지 씨가 보는 원지 씨 1등 비결 원지가 하는 여행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여자분이 혼자 그런 예전에 아프리카도 갔지만 호캉스나 그런 여행보다는 좀 도전하는 그런 그런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나 고맙긴 한데 재미없다 아 그래? 재미없다 와 아니 근데 지금 하고 세계여행 이후에 비행기를 못 타 못 타겠어요 태호 책임지세요 왜 왜 왜 그렇게 됐어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질려버렸어요 근데 저번에 비즈니스 할 땐 괜찮다며 비즈니스 좀 괜찮긴 하더라 그렇지 비즈니스를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뭐죠? 빠니버틀은 잡상인 꼬임 곽튜브는 아재 꼬임 체코제는 여자 꼬임 이런 말이 있는데 시쿠제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왜지? 빠니버틀님이랑 박튜브님이랑 왜 그 두 분이랑 저랑 비교하셔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요 아 비교할 급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몰아가네 아 덥네 이게 무슨 굳이 좋다 데이트를 하자 이런 거 말고 인간적인 호감을 좀 많이 그렇죠 제가 먼저 호감을 많이 표현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번 사람들이랑 같이 다가와서 놀고 술도 먹자 그러고 짠 하자 그러고 그래서 잘 벗고 이러고 이러고 막 장난 잘 치니까 잘못.. 본인이 잘못했네 왜? 벗고 다가가는데 아니 불편하게 다가가는데 벗고 다가간다는 게 아니라 벗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바닷가 같은 데서 아 벗고 맥주 먹고 경기를 약간 허무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좀 편하게 제가 먼저 이렇게 편하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다시 편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우리 은지씨도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저는 꼬임 사전 차단 저는 아니뗔 굴뚱에서 아니뗔을 좋아해요 아 일단 떼지도 않았어? 연기는 일절 찾아볼 수도 없게? 없어요 없어요 그 씨향도 만들지 않아요 저 말을 걸 것 같으면 눈 피하고 계속 말을 건다거나 근데 제가 가끔 영상에 같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저의 그 아니뗔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까지 봤어요? 인도 기차에서도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막 막 먹여주시고 그분들한테는 친절이고 정이니까 그건 너무 감사했죠 두 분의 여행 선정 기준 궁금해요 이건 나 진짜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 유튜브 할 때는 유튜브 찍을만한 게 재밌는 게 있겠다 근데 저를 위한 저를 안 간지 오래돼서 언제가 마지막이야? 나를 위한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슬픈 토크쇼인가? 되게 멋있다 저런 인생 살면 어떨까 이런 약간 환상이 좀 많았는데 원주 씨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니까 좀 사람 냄새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을 위한 여행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뉴욕 이런데 뉴욕! 인 뉴욕! 콘크리트 요즘에 빠져가지고 대자연 안 돼 좋더라 콘크리트 도심 그냥 쌩 도심을 가십니까? 쌩 도심 옐로우 택시 막 지나다니고 힙스터 입고 막 우리 체코재 씨는? 저는 근데 아직 원주만큼 여행을 많이 안 했어요 저보다 유튜브도 오래 했고 어? 저 어떤 곳을 선호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우통 깔 수 있는 곳 맞지 맞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씨 여기 아닌데 아직까지 자연도 좀 좋아하고요 자연 관광지보다는 좀 약간 로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면이 조금 있어요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눈치를 많이 보시네 제가 요즘 눈치를 많이 봐요 원주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오해하시잖아 근데 마찬가지죠 유튜브다 보니까 콘텐츠를 뽑으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여행이지만 또 일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런 적 없어요 되게 먼 나라를 왔어 근데 왔는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 막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랬던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영상 안에서 두 분은 너무 즐기시고 뭐 어떤 환경이 닥쳐도 너무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극복을 하시니까 다 기억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 그때 한창 여행할 때 서류가 막 너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을 때 그때 좀 있었긴 했어요 막 입국이 잘 안 되고 복잡하고 그때 힘들었지 그때 힘들었어 때려쳐! 배로! 아니 원주 씨는 진짜 원래 약간 그런 좀 긍정회로가 자자자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봐요 치킨이 뭐가 안 돼가지고 뭐 아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화이팅 맞아요 그거 이거 없었나? 맞아요 너무 쿨하잖아 근데 사실 그게 짜증 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냥 치워버린 거 같긴 해요 그 여행 갈 때 환전 중요하잖아요 네네 환전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환전을 요즘엔 안 해요 환전 차액이 막 해봤자 저희가 수백만 원 쓰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 한 해봤자 만 원, 이만 원 차이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 게 저는 저한테는 더 이기더라고요 꿀팁 있으세요? 저는 그냥 달러 100달러 200달러 그냥 여분으로 챙겨서 혹시나 못 쓸 때 그걸로 그냥 달러로 하면 요즘에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웬만하면 다 카트 결제가 돼요 근데 달러는 진짜 좀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답이었어요 고품격 사귀모임 살롱 드림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체코 제시께서 유튜버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세계평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되게 배가 고팠어요 가난했고 힘들고 그럴 때라서 감성이 차오르면서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지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죠 아니에요 고품격 토크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거릇나빠져 거릇나빠져 그러면 세계평화 왜 세계평화를 제가 꿈꾼다고 했냐면 저는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사라진다 지금 날라갔다 날라갔다 잘한다 날라가는 것까지 표현해요 지금 자 그럼 우리 원지씨 체코 제시의 세계평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계평화는 이룰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평화롭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하다 아니 원지씨는 근데 실제로 지구 종말론을 좋아하신대요? 저는 지구 종말이 세계평화라고 해피엔딩이다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아서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얼마나 해피엔딩인가 지구 평화를 바라는 남자 하지만 지구 종말을 믿는 여자 선수의 제목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감성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약간 현실적도 있대 현실 그치 그치 인상주의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두 분의 이상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김종민 여러 번 말했어요 콜리타 김종민씨 너무 좋아해요 김종민씨 어떤 점이 사람 냄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순수해 순수해요 순수한데 그 오빠도 천재야 간헐적 천재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순수한 척하는데 아내 천재신 분 그래요 장도연님도 그래요 그러면 원지씨가 보는 체코 제시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요? 아니 대충 알아요 백지같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 좋아해요 맞아 맞아 꾸며지지 않은 그런 사람 좋아하고 원지이 많은 대로 정말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순수한데 밝은 사람이 좋아요 얼마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꽃뿌면 아 꽃 이쁘다고 막 하늘 왜 이렇게 이뻐 그런 순수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어 햇님아 안녕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 그럼 아까 비둘기 여자 같은 사람 만났네 그럼 그럼 안녕 안녕 아니 근데 우리 체코 제시의 시그니처 인사 네 백지 원지씨가 싫어하셔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왜 왜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주변에서도 그거 안 하니까 요즘 또 다른 거 하던데 요즘 뭐 하세요? 원진수 감사합니다 왜 굳이 인사를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그냥 고마우니까 와서 보니까 고맙잖아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원지씨의 의견을 참 많이 반영하시네요 네 그러네 틀린 말을 잘 안 하니까 말을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틀린 말을 또 잘 안 해요 그래 약간 리스펙이 있네 저는 리스펙 엄청 하죠 너 방금 조금 나 감동 포인트 저는 원진을 천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맞아 얘는 좀 천지인 거 같아요 그건 맞아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죠 오오 요즘 많이 쓰는 그 뭐 그 잡채 막 이런 얘기할 때 그 원진이랑 원지씨래요 그 나이더라고요 옛날 영상에 구속장님 찾아주셨어요 그 잡채의 뒤를 이을만한 원진씨만의 약간 좀 유행어 같은 거 지금 아 평소에 하는 거 있어요 그래 평소에 하는데 아 목마르뜨 귀여워 고품격이잖아 활이 목마르뜨 목마르뜨 진짜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게 이 목마르뜨가 또 대대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그럼요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목마르뜨 목마르뜨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유보다 내가 낫다 아니 무슨 상실 뭔 소리 하신 거예요 야 이거는 혹시 공유배우가 사실 저희 그 살롱들이 저 봤어요 1표 예 회원이신데 저는 이런 말 누가 누가 했다는 거죠 근데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당연히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어 어디서 찾은 말이야 그럼 등고물이 있나 봐 그러면 절대 안 하지 맞아 나갈 수 없습니다 계정이 틀렸다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못하네 샵 저 집에 가도 되나요 J O D A C P U R 저걸 찾으셨다고? 그러니까 했다 내가 제가 제 입으로 낫다라고 아 이 두 글자가 네 그 두 글자를 빼셔야 돼 낫다고 한다 누가 했다 누군가가 했다 이쪽이 아마 공유님이랑 임수정님이 찍었던 영화 김종원찾기 네 그 배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수정찾기라고 쓰십니다 아 그래서 그걸 알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 같아 그 영화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절대 제 입으로 그걸 이제 그래도 굳이 저걸 헬싱 제가 해가지고 맞아 그러게요 여기 PD에 박재린 오셨네요 제 구독자님이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술 먹었나 보다 아니면 이제 좀 아니다 이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 구독자님이 하고 여기서는 이거 나가면 진짜 너무 많이 먹을 거 같은데 그나마 수정의 파일 공유보다 내가 낫다고 아 예 꼭 뒤에 파일 넣어주세요 파일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뭐죠 무려 태국에서 라면 광고를 찍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있어 이게 설마 와 이야 여기도 벗고 있네 오 그러네 안 먹는 게 없어 이게 지금 어떤 광고예요 어떤 뭔 광고예요? 약간 싫은 광고 같기도 이게 태국에 치면 우리나라의 그 제일 유명한 그 시올 라면 그 광고를 이제 어떻게 다 찍었는데 저런 컨셉으로 된지는 저도 몰랐죠 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아는 분의 뭐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한국인 모델이 필요하다 뭐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다룬 그런 라면 광고가 있다 저는 그냥 우정을 다루는 그런 라면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만한 우정이 없지 진짜 찐하대 네 찐 우정이다 아 네 자 일단 한 모금 갈기고 할까요? 갈기요 네 아 너무 착하시다 이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응 자 두 분 정말 그저신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비즈니스 커플인가요?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요? 비즈니스에요? 다들 가끔 오해하시는데 희망을 가지시는데 가지 마시라 그런 분들은 망붕러라고 하시던데 아 망붕러 안녕하세요 어? 왜 원지 씨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적게 졌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무릎에 앉으려고 했지? 아니 아니 너 여기 앉을 거에요? 아니 근데 적혀졌다니까 방금 여기에 체코재님 안쪽으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어 내가? 두 분을 향해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즈니스석에서 뽀갈하시는 걸 목격하게 이건 그냥 막 막 하시는 거구나 아니 아니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뭔지 알았죠 그냥 막 막이야 막 흉흉을 만드시는구나 흉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흉이다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해명 안 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 해명 안 하냐? 누가 얻었다 이거 뭐 어떻게 해명해? 아 천재야 천재가 맞아 계속 내가 막 치근떡거릴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칼 차단을 하시네 그럼요 제가 이걸 언니한테 먼저 하자 그랬거든요 어? 먼저? 아 맞아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는 거 같아 저희가 여행 유튜버잖아요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컨텐츠가 사실 약해요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아 이용이었구나 진짜 비즈니스였구나 아니지 이용이라고 하기 그렇지 이용당했어 네가 또 수리 잘하잖아 수리 잘하지 목수잖아요 아 기억났다 기억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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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에 노량진 옥탑한 썸 설레가지고 클릭을 해서 봤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원진씨를 초대를 했어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 수리할 것부터 얘기를 해 그러더니 사람인지라 미안했는데 짬짜면을 매겨 그러더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하다가 애 당 떨어져 보이니까 커피를 사러 나가 그래 놓고 아 원진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일단 원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였네 세코자씨 어떻게 된거죠? 빠니보트님이랑 곽투부님이랑 묶어서 그 당시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럴 시기였어요 아 맞다 야 원진아 우리가 팔팔이고 같이 우리도 이런 거 좀 재밌게 한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해서 책상에 그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날 제가 되게 측흥적으로 불러서 이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아 우연히 딱 그 떨어진 걸 보고 어? 근데 소문에는 원진씨를 데려오려고 일부러 깨부셔서 발로 털어놓은 소문이신죠? 소문 누가 내는데요? 그 소문 출처가 어디에요? 여기 어떤 개소리도 받아들여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 여행이 여가잖아요 이 여행을 일상으로 하는 여행 유튜버에게 있어서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한테는 이제 여행이 일상 같아가지고 루틴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시는 루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 밥 먹고 그게 없어서 보통 분들이 하는 일상이 여행 같아가지고 요즘 그래서 루틴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 체코재 씨에게 여행은 뭐죠? 너무 어렵다 전문이 제가 이런 게 재미없다고 이런 거 보고 재미없다고 이 모든 일상의 찌든과 이런 스트레스를 벗는 거 맞아요 그거에요 카메라에다 대고 여행은 벗는 겁니다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여행은 가서 벗는 겁니다 너무 흉흥한데요? 왜 여행가서 벗을 생각만 하시는 거죠? 왜 벗다 벗어야 되지? 아 오늘 또 귀한 걸음을 특히나 또 먼 곳에서 와주셔서 아 진짜? 좀 감동받았어요 응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대화 시간 어떠셨죠? 너무 가족 같고 귀족 같고 고품격 스러웠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체코재 씨는 어떠셨죠? 아 장도 회원님 실제로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너무 팬이었는데 어 맞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장난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대화는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회원 가입을 위한 사인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찍을까요? 나도 나올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디즈니 공주들도 바짝 긴장시킨 아이들의 미연 씨 소연 씨 그리고 우기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억지로 입으신 건 아니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긴 해요 입고 있긴 해요 잘 때 특히 잘 때 MBTA가 어떻게 되시죠? CUTE 큐티클이에요? 매 순간 어? 왜 코만 켰어요? 매 순간 소연 씨께서 이번에 퀸카박스를 만들어서 주인분들께 돌렸다고 그걸 왜 전운 안 주셨죠? 안 그래도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애기가 아 그래서 행복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무슨 일이야 세 번째 고맙습니다 바클이 바게트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